서포터 개념인데 어... 4초동안 지름 10m 영어간의 모든 대상이 무적 상태가 되고 공격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간의 적군과 아군 마스터는 비타노리에 맞춰 모두 춤을 춥니다 슈벌 대신 우리 아군은 체력이 회복됩니다 비타 윙크 아... 비타 해볼까? 야 가자! 티탄 갑니다 또 추천드릴게요 아까 안해봤던 분들 하늘 빠르니 미리 보유님 했었는데 네 됐네 가보셨습니다! 고! 비타 성우 이용신이라던데 아 진짜? 자 아무튼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쿠폰번호 있죠? 이거 입력하시면 MSN 베타 참여할 수 있는 어 쿠폰입니다 여러분들 어 꺽 꺽 꺼라 꺽 하면 그거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무제한일거에요 무제한 거의 무제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고싶은 분들 뭐 주변 분들 뭐 알려주시던가 네 그랬으면 그러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 할 수 있겠죠? 넵 좋아 자아 이거 팬티 안보이냐 이거? 아 옛날에 뒤로 돌면서 팬티보이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제일... 야 비타중에 뭐가 제일 이쁘냐? 1번 2번 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숫자로 해 임마 적군을 느리게 하는거 보니까 100%다 어 딱 이 용신 목소리네요 자 저는 카그나쪼하고 카그나쪼 프레즈 운영하고 있습니다 탱커 탱커 탱탱으로 갈게요 탱탱 도약공격 이걸 Q로 하고 공포...야 이거 어때? 카그나쪼 돼지의 충격 좋아요? 어...좋아요? 돼지말고 돼지 트롤 하지마 바로 나간다 트롤 하지마 애초에 이런거부터 물어보는 애 애들은 무슨 생각인거지? 자 갑시다 어휴 돼지의 충격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전방으로 충격파 이걸로 들어가고 충격파하면 좋겠네요 이게 더 좋나 공포효과 이거 합시다 가자 그러게 관종은 관종을 초대했네 상대방들 빔해라 또 사진 이것도 좋은데 이 캐릭터 가보자구요 야 점수를 얻으려면 뭐뭐로 해야될까 뭐야 점령을 점령은 기본적이겠고 아 모르겠네 이걸 점수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야되요? 점수 기여도 노력을 많이 해야되요? 인정? 어 사 인정 죄송합니다 아 리루 있네 리루 이 리루가 그 인형 뽑기처럼 끄집어낼 수 있어갖고 아 상대방 보니까 일본인하고 중국인 그쵸 아까 같이 했던 분인가 아무튼 권줄 내줘겠습니다 이가 어떻게 쓰는거지 이거? 이가 이건가? 좋아 아 이 앞에 아 이게 잘 들어가야되는데 하고 이 오케이 갑시다 그니까 리루한테 묶이면 안돼 대현이형이 그니까 대전형님이 리루 자주 쓰는데 형이 약간 제가 옛날에 얘기 같이 했을때 리루를 고평가하더라구요 저도 그거 듣고 아 리루 좋네 근데 리루는 제가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 인디언 별로 안좋아합니다 하 인디언 별로 안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막 이쁜어? 막 이쁜 캐릭터 쓰읍 아닙니다 여기 있네 일로와 야 야 뭐하냐 야 야 몸집이 커서 맞잖아 이거 야 왜케 아퍼 야 브이메랑 봐라 저거 뭐 핵이 아니야 저거 뭐야 왜케 아파 아 집에 가야지 야 이거 왜 어 샤샤 좋아 음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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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좋아 아아아아아아 안녕히 계세요 아 일단 이거 먹어야 돼 아담한 제드는 무조건 먹어야 돼 탑도 이거 먹 오케이 조심 일단 견제만 하고 아담한 제드 나올 때 누가 먼저 들어갈지 일단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슈바 갑자기 안보인 상태가 들어가면 깜찍 놀랄 있지 슈덴 어 Are 어 좋아요 좋았죠 여러분들 쩔었 어 is i 야 탑이 밀려 납법 한번 쓰고 쿨타임 있는거 같은데 좋아좋아 여기 뭐지? 이 안에 있으면 뭐가 좋은거지? 아담만 나올거 같은데 이거 아 왔다왔따 조심해 조심해 이거 절대 우리가 먼저 치면 안돼 상대방이 치고 우리는 약간 회방만 놓는 쪽으로 오케이 피해주고 아 이러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자꾸 치네 야 이거 탑 한번 와줘야될거 같은데 3명 그저 쿨타임 있죠 역시 야 이거 큰일났데 이게 점령타임이다 어 온다온다 야 야 이거 와줘와줘와줘 좋았어! 쿨타임! 아 쿨타임 어어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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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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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찢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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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계세요 으 브이 씨 어 다행이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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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안들어가? 알았다아 야 점령 점령해 점령해 그렇지 아군티탄 나오고 있고 좋아 아다마다 나오고 있고 아주 좋아 잘해 잘했어 자 아다만이 지어납니다 쭉 밀어 쭉 씨암 먹고 지..에 조집시다 아우 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루야크는 어쩔 수 없이 줘야될거 같애 자 탑 좋아 제가 일단 집 가겠습니다 군부터 짓겠습니다 굶 오케이 야 나 꽤 했지 잘 버티고 잘 들어가고 잘 섞었어 딜밖에 없었는데 잘했어 2점 밖에 없네 뭐야 흠흠 2로 잘 써야겠다 이게 너무 범위가 좁아서 54group 일단 미드에 있는 티튼을 좀 도와줘야될 걸 티튼을 빨리 잡아야 돼 와 4연속 클레이 미쳤네 어킥 빨리빨리 아악 북 내려감 아 아 야 야 아프다 뭐냐 희imens 희히야 어떻게 아프냐 뭐라고 해냈냐 어키어첼 잡아 잡아잡아 얹어봐 오케이 좋았어 아어어어어 좋았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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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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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우 나 잘한다 쿰 쿰이 들어가는게 진짜 좋다 이게 그래서 체력 회복 좋아 안 돼 위험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아 또 잡혀 또 잡혔어 빼야돼 이거 그렇지 일단 다른 데서 이득을 봐야돼 난 탑 가기에서 탑 미니언도 잡으면서 아니면 여기서 암살하고 싶은데 아이씨 암살 포지션 아니야 어 아야 위에 3명이다 조심해야돼 빠지자 빠지자 위에 3명이야 나 엉덩이 쥐 난다 자꾸 엉덩이 왜 쥐 나냐 아이씨 엉덩이 더 무거워졌나 흐흐흫흫 빠른 이동 아니야 의자가 덜폭진하다 이거죠 오케이 CS를 무조건 좀 때려야겠다 이거 어? 아 뭐야 야 너 일로 와봐 들어가야돼! 오케이 쿵쩌쿵 아 저 잡아야했는데 아 시즈카가 이런게 아니어서 어어 어어 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 어딜가 이리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잠깐만잠만 오케이 오케이 어허 좀 위험한데 이거? 오우야 잘..잘 배신다 조심해 빼 빼 빼 빼 빼 안녕히 계세요 어허아 왜그러요 저기요 아 왜그러요 어어 어허 휴 아 가라구요 어 다행이야 집가자 허허 진짜 야 이게 아직까지 너무 약하다 몸이 한 많이 맞았긴 맞이 맞았어 지금 약간 점수 딸리고 있지만 괜찮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2점에 있으면 티탄 나오고 스너블링 걸릴 수 있어요 어서오세요 아하 가자 가자 피 다 회복하고 갑시다 이게 궁극기가 이거는 미리 해놔야겠다 이거 야 티탄 티탄 담아봐요 티탄 티탄 우리 밖에 있으면 안돼 티탄 잡아야 티탄 오케이 아 이건 티탄 나오고 있는데 아 일단 이거 뒤에도 오고 있는데 옵스 큰일났다 이거 한번 보이려면 쭉 밀리는데 오케이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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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야 이거 또 탑이랑 바텀 먹히겠는데 아담한이랑 이거 큰일났다 이거 휘둘린다 이거 이거 한번 휘둘리면 끝없이 휘둘리는데 아아아아 가자 이거 끝없는데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 아담한 탑 오케이 탑 두명에서 맞고 하자 아유 아 아 오셨어요 아담한 형님 아 아담한 시즈카 2로 빨리 이거 이거 귓방망이 때려야 되는 건데 이거 아이씨 이걸로 때리자 이게 더 딜이 많이 나오게끔 일단 이거부터 일단 우리팀은 우알루야크 뭐 이거 막아야지 혼자 못 막아 이거 지금 큐 어어 좋아 야 브레진룡 근데 좋다 됐어 아아 잡았고 이거 빨리 이거 씨앗 먹자 씨앗 야 뭐야 저거 왜 이렇게 좋아 아 왜 이렇게 뚜벅이야 나 저거 나는 뚜벅이를 터마하는건가 아이씨 이거는 밀겠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조용히 해요 지금 수많은 분들이 지금 MXM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씨앗은 우리가 다 먹었어 점수에 살짝 불리는데 점수 뭐 그까이꺼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하면 역전하고 이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괜찮아 아주 살짝 밀리는거야 이거 먹어도 되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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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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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만 스킬 조심하고 어 내가 다 맞네 오케이 아 노노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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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봐야 돼 얘들 봐 얘들 봐 오케이 응 안녕 왔어 안녕 야 반갑다 야 뭐하냐 아 나 진짜 가오 떨어지게 야 아프다 어 아파 아악 이리와 타민을 아프게 이리와 오 진짜 아파 오우 야아 쿰척 쿰척 좋아 어 안녕히 계세요 하하 야 상대방 왜케세 야 이거 할수있어 할수있어 아 아이고 야 큰일났는데 이거 조합에서 밀리는거 아니야 이게 지을수가 없는데 조합에서 밀리네 왓더 야 이거 조합에서 밀리네 우리팀 일등이 아 아 이거 조합에서 밀리네 이거 아 야 이거 이거 무조건 막아야돼 이거 무조건 막아야돼 저거 아 시즈카 할걸 아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것 같아갖고 시즈카가 꼴리네 아 꼴리 아이 시즈카가 하고싶네 오케이 무조건 위크 뜨면 무조건 스킬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스톤 먹여요 오케이 제가 딱 놓고오겠습니다 아이 그 아니 그게 끌리네 뜻입니다 끌리네 예 습관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 습관이라니 여러분 저 그런말 평소에 안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언어의 실수라는거죠 뭐 하하하하 큰일났네 압도하다니 아 나 점수 너무낫다 진짜 이거 어떤 팀에 기어가 없잖아 나는 팀에 그저 팀에 원딜러가 없어 원딜러는 진짜 꼭 있어야되는데 아이 방중우 습관이라뇨 허허 무슨소리세요 일단 이거 잡아야돼 야 뭐하냐 아 콩닥콩 경북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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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터토가야되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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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기와 아다만 잡아 아다만 잡아 아다만 잡아 아다만 녀석 잡아야돼 그렇지 오케이 아 니가 아 내가 할게 오케이 시..시야 먹어주고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말 더러워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얘는 뭐가 무슨 성모가 좋을까 이거 야 이거 서..여기 한번 가봐 설마? 아닌가.. 있는거 아니야 설마? 없겠지? 자 여기 점령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야 얘들 없는거 보니까 여기 여기 아니야? 아니겠지? 아닐거야 근데 이게 서버 공유돼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게임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봐더라도 일본인과 중국인이 있습니다 같이 매너게임하는게 신상에 좋을겁니다 일단 이거 맞고 있을게요 좋아 딸려 야 우리도 5존만 있으면 돼 5존만 미니언 5마리에만 잡으면 돼 큰일났는데 이거 오우야 왜케 아파 이거 내 캐릭터가 불의 정령입니다 아이온에 NC 캐릭터보니까 여러분들 뭐 진서연이나 뭐 볼수에있는 그런 캐릭터도 나옵니다 오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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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야돼 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스킬스킬스킬스킬 스킬스킬스킬 그렇지 아 잡았어 야 우리 우리 조각 8개야 8개 2개만 있으면 역진의 기회있다 야 그리고 우리 점수 많이 따라왔어 그렇지 잘은 야 장하다 얘들아 난 너네가 장하다 까짓말이야 갑시다 아 엉덩이 아프다 네 포아론도 있습니다 포아론은 포아론은 안되 30개 모아야지 얻을수있는 캐릭터입니다 좋아 좋아 내가 미드같이 밀고 있을게 바텀 바텀 도와줘야되나 아니야 라인 밀자 이거 오케이 아 야 이거 바텀 가져야되겠다 이거 어? 아니 그린뱅이녀석이 이리와봐 너 이리와봐 어 뭐야 아 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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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뭐있었는데 어이씨 가..가자 위험하다 시야가 뺏기니까 바로 무서워지네 여기 무조건 막아야돼 아 점수 살짝 벌려있지만 괜찮아 야 루야크 잡아 루야크 무조건 때려 어디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막아줄게 이거 야 일로와봐 이게 성축이가 야 뭐하냐 이 솔잎으로 뭐 때리고 있냐 야 솔잎으로 때리고 있냐 하하 너 진짜 개못하는 애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여기 대기하고 있자 그럼 여긴가 오겠지? 오면 바로 물어주겠어 야 큰일 났다 티틀 나왔다 야 욕식적으로 벌려졌어 12점 차이였는데 아아씨 일단 내가 하는게 없어 팀에 아는데 할게 없다 아이씨 아이씨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집에 갈까 아이씨 할게 없네 하아 내가 팀에게 도움이 안되는 존재라니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 어어 어어 오 더잉이야 큰일 났다 야 티탄은 티탄 티탄 얘들아 티탄은 너 티탄 거기다 바뽀?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이거 티탄 잡으면 우리 팀 티탄도 나오기 때문에 왜 괜찮아 얘들아 뭐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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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친구들 불러 뭐아 흥이 많고 사교성 좋은 인으로만 아참 일렉은 절대 안 틀꺼야 알코올라 샤워에 아이스포키 챌린지 아이스포키 챌린지 저 고주망태는 아 누가 낚아 챌린지 아 누가 낚아 챌린지 아 누가 낚아 챌린지 아아아아 저 고주망태는 누가 낚아 챌린지 얘들아 얘들아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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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뿌여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계속 깍겠습 깍 어디 뒤에서 어디 어디서 어디서 뒤에서 재미를 보고 있어 어 변신 정기나 쿵다다를 쿵기나 쿵다아악 좋았어 죽여 좋았지 아주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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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냐고 좋았어 하아 아니 우리집 구 야 우리집 우리집 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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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야 좋았어 우리 점수가 더 높아 티탄 그 티탄 정립하고 가자 오케이 우리 티탄 나왔고 아 힘들다 야 잘했어 아 나 잘했다 잘 잘했다 야 우리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티탄은 일단 회복부터 회복부터 아 진짜 아프네 어후 어후씨 잘했어 1 1 5 나쁘지 않습니다 야 골드리치야 뭐하냐 6데스 3헛이 사람이냐 점수 20점대 아직도 머물고 있는게 사람이냐 진짜 하지만 괜찮아 나는 너희를 보용하고 같이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가자 힘들다 아휴 답도 뭐고 야 일단 이거 야 이거 여기 갈래? 아니 위험한데 아이씨 아 여기 갑시다 위로 야 뭐하냐 이거 이거 아직도 못잡고 있냐 야 로우랑 아직도 못잡으면 어떻게 아 뭐야 아 뭐야 아니 야 돈비고 싶다는거냐 어? 야 야 왜 이 이거 안나와 이거 뭐여 오케이 야 야 올라가올라가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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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야 버뒀어어어 아 됐다 어휴 어 순간 버그였네 아우 야 잡아잡아 오케이 뭐 올칭시절이야 그런거 없었어 뭄اح 거물다 아 뭐야 어디에이 아유 뭐야 웅 인누 와 뭐여 Feh흐 뭐여 둘 이씨 외국이라 핑 좀 있네 각자 마 각자 마 아 콱 얘들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아iles 아아아아caverr 으아 허어 앙 좋아좋아좋아 자 자 오케에이 우와 완벽했어 완벽했어 집 가야지 휴아 이겁니다 이거 디스 이 alleged 자 저꼽 티타 나오기 때문에 자 적군 티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무리 준비를 해야됩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번에 아마 티타 네원신으로 올텐데 우리도 역으로 티타 네원신으로 하면 돼 아 근데 저기 가기엔 너무 멀어 우리가 지금 저기 가서 먹기에는 너무 하아 아니야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둘이 뭐.. 아 근데 이거 위험할텐데 이거 얘들이 분명히 지금 탑에서 내려온다고 미리 합류하겠지 오케이 먼저 가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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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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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효과가 뭐야 이? 넉백 효과가 있네 이게 괜찮아 점수 내가 지킬게 지킬게 거짓말이야 집간다 와 쿨타임이네 아이씨 온다 온다 온다x4 자 루이케 왔어 루이케 왔어 야 걱정마 내가 형이 형이 도와줄께 형이 도와줄께 으아악 안녕히 계세요 으아하 bele 좋아 괜찮아 야 우리 집까 create 집 집 무조건 집 집까네 집 오 큰일 날 뻔했다 아이씨 적군의 수호탑 파괴하면 뭐해 야 우리 지금 차 차이 얼마 안나 야 우리 차이 얼마 안나 야 뒤로 간다 뒤로 우리 야 뭐하냐 야 일로와봐 야 너 어디사람이야 어디지역사람이야 어? 뭐하냐 땅굴벌레처럼 일로와봐 땅굴을 타? 어? 이 땅키새끼야 일로와봐 안와? 안와? 알았어 가 야 이거 막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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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히면 점수 꽤 많이 난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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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간다 덩굴도 쿵 날아 아 이게 안되지 잡아 잡아야돼 끝채로그 회복해주고 아 쿵! 그렇지! 그렇지 야 잡아 잡아 뭐하냐 죽고 싶냐? 쭈댄? 와아! 탈히나 야 나 집간나 집? 나 일단 집 갔다가 올게 야 이거 3분 얼마 남으면...이거 좋아 이거 아 이거 아...이거 집... 아 야 간다간다 야 헌... 티탄에 변신해야돼 헌신 얘들아 눌러어어어어어 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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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티탄에 티탄 이리로와 야 나데 이리로와봐 야 죽탱이 이리로와 너 짐개고잉 봤냐? 안봤어? 나도 안봤어! 이리로와 야! 허! 허! 죽여! 어디 공속모드 그거 하는거 아니야 이 멍청아 그 데미지 안들어가 이 멍청아 저 멍청한 녀석이네 가자! 간다! 덩기는 쿵 던어라 쿵기는 쿵! 다! 신격의 거행이라야 좋아! 역전 가자 얘들아! 아 역전 좋아요 기문띠지 못띠! 아! 뿍! 빨리라! 쿵! 간다! 고고! 야! 오케임! 으허허헣 어허허헣 봤지! 내가 다했다 인마 내가 싹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반박불가 인정 인정! 좋았다 reflecting 아이! 개쩡았다 아앜 개쩡았다 우리 팀 잘했어 나도 잘했지만 개쩡았다 응 허! 바쩔 여러분들 접니다 아 시리키님 고맙습니다 또 100개 고맙습니다 됐어 한번밖에 안했어요 쩔죠 이게 탱킹의 힘이랄 수 있죠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아 나도 모르게 잘해버렸네 실력 숨길랬는데 아 시리키님 100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한다고요 자 이번에는 음 안했던 사람들 기억이 없지만 안했던 분들만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했던 분들 초대 됐다 해보겠습니다 막판 고 잘하죠 고맙습니다 시리키님 고맙습니다 리액션 좀 해주세요 왜 니가 리액션 하라마라에요? 아 뭐야 준비 취소됐잖아 뭐야 왜 니가 리액션 하라마라에요? 어 니가 하시라마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안하셨던 분들 오케이 자 고 하겠습니다 고 어 다른 게임 왕글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알으시겠어요? 네 이번엔 뭐 해볼까? 근데 아까 나 잘했어 카그나쪼랑 아 근데 마지막 제가 거기서 킬을 했지 쿰도 좋은데 쿰 아 근데 쿰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쿰이 얘 해볼까 얘 얘가 미사일 야 원딜 좀 해 원딜 우리 팀들 야 이러면 이거 이거 포화란 안 돼 이거 어디서 얻어요 포화란 우피눈서 얻나? 어 무기가 막 이런게 있어? 포화란 얻는데 어 어 안 돼 어디서 얻어요 포화란을 하고 싶은데 요일던져 아 그런거 해야 돼요? 이루스가 원딜도 해야 돼 무조건 원딜 해야 돼 보나크도 할까 보나크? 보나크 보나크가 진짜 멋있어 스킨이 그죠 나를 닮아서 데스나이트도 린지에 나왔던 캐릭터죠 이건 아이언 R&B는 솔직히 R&B는 캐릭터 못쓰겼어 힘들어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구요 자 하이하이 즐겜 즐겜 뱀 시즈카하고 안했던 캐릭터 해볼까? 진서현? 야 이거 누가 마이크 켜져있는 마이크 마이크 누구? 어떤 이뿐이야 진서현 갑시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시즈카 진서현 고! 보존 야 마이크 누구야? 야하하 마이크 누구야아 난가 난가 싶어서 지금 보고있는거 아니야? 난가 싶어갖고 누구여 나 나 아니야 아 영준아 너니? 뭐여 넌 와이크 아니야 나 누가 코물 했어? 자 가겠습니다 진서현 잘해요 여러분들 제가 진서현 못한다는 사람 나오세요 여러분들 아 진서현 잘합니다 아니 진서현 근데 이거 오른쪽 마우스가 좀 별로긴 한데 야 이거 좋지 않냐 이거 올려배기 보다는 어릴로 잔brar 이게 몇 가지? 네 예수